자 이 문제는 난이도상 그래서 학교 울산가고 프린트에 있는 문제에요. 자 이걸 한번 질문 있길래 한번 풀어봅니다. 자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2대1로 내분한다. 무게 60에 대한 성질을 벡터로 증명하라는 얘기야. 벡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? 시작점을 갖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. 왜 우리 위치벡터가 가장 기본입니까? 그 다음에 뭐라? 몇 차원이냐를 봐야지. 2차원이면 벡터가 2개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닌. 얘를 1차 독립인 등등 있잖아. 이 벡터로 기조로 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. 3차원이면 벡터 3개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니고 같은 평면에 있지 않은 3개가 있으면 기조로 나타내. 기조로 이용해요. 모든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고. 자 그럼 여기서는 삼각형 나오니까 얘를 2차원이잖아요. 자 삼각형 ABC. 기조를 어디에 둘지를 판단하시고 여기서 A의 중점이 D, E, F라고 하고요. 이럴 때 이 점이 무게 중심인데 이 벡터가 어디? 동일한 2대 1로 내보나고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사실을 벡터를 이용하여 나타내셔라는 거예요. 자 일단 기저가 난 일단 이걸 A로 놓고요. 얘를 B로 놓고 자 OG벡터를 한번 AG벡터를 표현을 해야 돼. 그런데 우리는 AG벡터가 아니라 AD벡터는 금방 되지. AD벡터는 어떻게 돼? AD벡터는 2분의 1 각 꼭지점으로 가는 벡터. 시작점 원점으로 A로 두고 사면 AD벡터는 4분정 공식이잖아. A벡터 더하기 B벡터. 여기까지는 이해가? 가죠? 그럼 이 AD벡터를 기절을 잠시 바꾸어서 얘로 표현하고 해야 될까? 그 말은 2분의 1 A벡터 더하기 B벡터를 뭐로 A2벡터로 표현하니까 B벡터는 뭐지? B벡터는 2 A2벡터잖아. 자 그럼 이게 A2벡터니까 얘는 기분이 좀 나쁘잖아. 분모를 뭐로 고쳐야 돼? 계수의 합인 뭐로 고쳐야 돼? 3으로 고쳐야 되니까 3분의 A벡터 더하기 2 A2벡터. 얘를 곱하면 여기에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. 이렇게 그래야 되면은 AD벡터는 2벡터에 2벡터는 뭐냐? 얘가 몇 대 몇으로 내보나는 점이지? 2대 1로 내보나는 점이잖아. 즉 얘가 2대 1로 내보나는 점이 이거겠지. 이게 A, G벡터잖아. 이거의 2분의 3배라는 말은 A와 D와 G가 같은 직선에 있는 거예요. 실수배. 그러면 뭐야? 이 A, G벡터와 A, D벡터가 어디야? 같은 직선 위에 있으며 거리 B가 몇 대 몇? 얘가 얼마? 2일 때가 얘가 1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. 어디? A, D를 이용해서 A, G벡터를 나타내었고요. 마찬가지 이유로 이 A, D벡터를 꼭 굳이 A, E로 할 필요가 있냐? 얘가 얘는 그대로 놔두고 A, F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A벡터가 안 쓰고 여기 A, F를 기조로 또 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? A, F니까 A벡터는 두 배의 A, F벡터고 얘에다가 B벡터를 더한 거고 똑같이 방금처럼 하면 어떻게 돼? 얘를 2다길로 할까? 2, A, F B벡터의 2분의 3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? A, F와 B니까 이 점과 이 점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2대 1로 내분한 점 색깔 좀 다를게 2대 1로 내분한 점으로 가는 벡터가 A 이게 역시 A, G벡터가 되고 그거의 2분의 3이 A, D니까 결과적으로 이 A, D벡터는 얘를 또 2대 1로 내분한 점으로 가는 벡터의 2분의 3배가 되더라 결국은 뭐야? 이 내용으로서 각 모든 것을 2대 1로 내분한다가 보였고 똑같은 A, D벡터가 뭐다? 한 점으로 된 벡터들이에요 B가 좀 다 2대 1, 2대 1 되니까 한 벡터가 돼 얘가 2대 1로 내분한다 이 문제는 풀었던 거 풀 수 있는 거 맞지? 그냥 한번 해봤는데 오케이 물론 얘를 시점으로 하고 얘를 기조를 안 하고 얘를 해도 똑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벡터의 핵심은 뭐라? 서로 평행하면 실수배다 실수배 때문에 어떤 거에 위치관계가 길이 B로서 표현이 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조를 뭐로 잡을 거냐에서 그 다음에 여기 개수의 B를 개수의 합의 1대 1대 2 만들고 곱하고 하는 이 조작들을 통해서 삼각형에서의 거리비드를 다 찾을 수가 있었다 오케이 then now 그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.